안녕하세요 닉닉쉐입니다 오늘은 닉톡젤리 먹어볼거에요 닉톡젤리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해서 레몬&바나나맛을 가지고 와봤어요 레몬&바나나맛부터 먹어볼게요 너무 설레 하하하하 뭐지? 뭐지? 아아 오진이라는게 굉장히 셔요 그 문방구 가며 여행 칙칙해 가지고 먹는 스프레이 그 맛나요? 바나나맛도 살짝 나는데 레몬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파란색깔 포도는 포도니까 포도 모양 요새 짱! 마이구미 맛이에요 식감이 식감이 베인점에 파는 곤약젤리 식감이에요 바나나 모양 많이 나머지 곤약젤리 식감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레몬이랑 바나나맛이 특이해요가? 음료수 병 모양처럼 생겼다 뭐야 뭐야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시면서 레몬맛 나는 거 안에 입안으로 터지기 뭐야 뭐야 특성이 다 튀겼어 생각이 났다 마이꿈이랑 파워에이즈 파워에이즈 맞나? 파워에이즈 맞나? 마이꿈이랑 파워에이즈를 섞은 맛 오 딱 맞네 1등은 레몬&바나나맛이고 2등은 포도맛 산뜻은 딸기맛입니다 요새로 나오는 레몬&바나나맛 굉장히 특이하고 했으니까 카메라에서 먹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